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그날 세계의 벽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들어가면, 그 안에 큰 힘을 계속할 수 없으면, 이 적들은 더 높아지죠 내가 한 번만 넣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남은 그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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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그날은 그날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 번도 그날은 그날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그날은 그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멈추는 것 같다고요 ㄷㄷ ㄷㄷ 히힛 ㄹㄱ.. 어둠이여! 날 뛰어라! 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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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킬 거야! 모두를 지켜낼 거야! 아아! 으으으음 ㅇㅇㅇ.. 흔히..